만약에 서울이 올라온다면 서울이 숨어있는 입주물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숨어있는 입주물량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지금 서울은 20년 내에 최근 20년 내에 가장 공급이 적은 수준이에요. 괜찮겠죠. 그럼 서울은 강남부터 오를 거냐. 생각을 해봐야 돼. 옛날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IMF 때는 큰 차 타다가 IMF 오니까 티코를 탔단 말이에요. 티코 점유율이 24%까지 올라갔어요. 김우중 회장이 티코 타고 출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가성비를 따진다는 건 싼 거 타는다는 얘기. 싼 데 좋은 거. 물론 그런 건 없지만 싼 데 좋은 거를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싸고 좋은 건데 젊은 사람들, 돈 열심히 버는 사람들이 집장만을 하게 돼요. 보통 보면 지금처럼. 그분들은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직주건접 아니에요. 직주건접이라기보다는 지하차 인력 근처에 있는 집을 찾게 되잖아요. 지하차 인력 근처에 42평을 사는 게 아니라 싼 25평 이런 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부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염창동, 등천동 이런 데 구호선 생긴 덴 데도 안 오르는 거지. 그런데 갭이 붙어 있었던 거지. 거기서부터 투자자들 들어가고 실구조자들도 집을 사고 이러면서 2013년에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14, 15, 16 때면서 그게 실구조자들이 집도 사팔하게 자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서울이 오는다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은 패턴이라 그러면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패턴이라 그러면 갭이 작은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혹자는 중소형 아파트가 조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보다는, 중대형보다는요. 중대형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2016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그 이야기를 8년째 주장하고 있어요. 곧 오를 거다. 그 곳이 언제냐. 내년이다. 계속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대형이 많이 오른 이유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만렙에 중대형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초부터 많이 올랐구나. 그때 많이 오른 이유는 구조하고 평면의 문제. 인구 구조의 문제였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강남의 중대형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강남의 중대형이. 강남의 중대형이 왜 올랐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구조가 안 좋았어. 30평은 방 3개, 40평은 방 4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 중대형이 왜 있는 게 있었냐고 강남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거기는 학군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20년 전인데 그러면 가구 원수가 평균 3.5. 학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그때 애기들은 몇 명? 2명 아니면 3명. 그러면 애기들은 성별이 같으면 같이 잔다고 쳐. 형이랑 자고 언니랑 잔다고 쳐. 그러면 방이 몇 개 있어야 돼? 최소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3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사는데 옷방도 하나 있으면 좋고 남편은 서재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42평이 돼야 되는 거였어. 그럼 중대형 수요가 당연히 있었는데 중대형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중대형 공급이 많이 오르자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은 재건축 재개별로 재건축으로 다 입주하네. 재건축 시 중소형 의무비율을 해서 80% 무조건 84% 이해로 져 이런 식으로 해서 중대형 공급을 막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소형들이 쫙 한번 올라요. 그래서 중소형들의 평형의 가격이 중대형들의 평당 가격보다 훨씬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니까 또 중소형으로 와 몰려간단 말이에요. 중소형의 시대다 이러면서 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중소형 공급은 많고 중대형 공급은 없었는데 중대형은 지금도 힘을 못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일단 그래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제 시대가 변했어. 이제는 24평도 방이 내겠고 4배이야. 그렇죠? 평면에 핵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평면에 핵신은 전국 IMF 끝나자마자 안목치수하고 중심선치수가 바뀌면서 몇 평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2006년 12월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베란다 확장이 합법이 되면서 그 평면이 완전히 바까진 그 발코니를 베란다는 틀린 표현이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설계를 발코니 확장한 거 기준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기본 세팅사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옛날에 24평의 전용 면적이 실제적인 전용 면적이 과거에 34평 전용 면적만큼 좋아진 거예요. 방도 많아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실 문화가 아니고 안방 문화였잖아요. 안방 크고 아버지들은 안방에서 담배 태우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방 문화에서 거실 문화를 받기만 해서 방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방 개수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4평도 방이 4개씩 되고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평균 세대원 수가 3.5에서 2.5로 줄었어. 방 개수는 하나, 두 개가 늘어나고 사람 수는 하나가 줄었어. 그러니까 중대형이 당연히 인기가 없죠. 안 그래. 중소형도 비싼데 어떻게 중대형을 사요? 그렇죠? 2019년, 20년까지만 해도 서울 전국에서 24평 가격이 34평보다 비싼 데는 서울뿐이었어요. 다른 데는 싸니까 널찍널찍한 게 샀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럼 서울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살고 싶어서 살고 싶으니까 24평이 비싸겠어요? 아니죠. 서울은 24평도 비싸니까 비싸니까 34평 못 사고 24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쌌거든요.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대형이 좋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보는데 그 구조나 평면 그리고 세대원수 줄어들고 세대원수는 반으로 한 명이 줄어들고 방 개수는 한두 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큰 게 니즈도 비싼데다가 니즈까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형이 옳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자의 경쟁력 대비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격 상승의 여력이 없으면 금리의 논리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금리가 아직도 금리의 논리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리가 1.5포인트까지 기준금리 기준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금리의 논리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설명하는 시장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가 1.5, 2.0 사이로 와야지 지역별로 움직일 거다. 수급의 논리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까지는 못 오더라도 2.5 정도까지 오면 될 거 같아. 2.5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는 와야 다시 수급의 논리로 그치.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죠. 그게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1.5 사이까지 와야 된다. 이게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평균인데 2.5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 평균 아래로 내려와야지 수급의 논리로 가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높다고 보니까 그렇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사이클이 달라질 거다. 통으로 가는 시절이 아닐 거다. 그래서 지역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다. 의외로 서울이 빨리 오를 수도 있겠다. 물량이 적으니까. 서울이 올라오면 가성비 높은 역세권의 중소형이 먼저 시작할 거다. 왜? 그게 갭이 작으니까.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내신에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틀린 게 그때는 너무 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DTI 기준으로 보시면 2013년, 2013년 이럴 때 보면 DTI 기준으로 보면 엄청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이때는 심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서울은. 맨날 나라 망한다고. 유럽이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맨날 그 이야기 틀면 나와. 틀면 나와. 브렉시트. 브렉시트. 그게 18년인가 19년인가. 여기 마지막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이게 심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많이 내렸고. 의외로 매매가 왜 떨어졌어요. 이때 매매가 떨어졌거든요. 매매가 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때 공급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때 공급 되게 적었거든요. 서울.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거 다른 걸 한번 볼까? 공급이 되게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재밌는데. 망고의 숲?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망고의 숲. 숲 이렇게 그리내고. 아파트 시장에는 빨간 숲하고 파란 숲이 있어. 뭐가 숲이에요? 빨간 숲하고 파란 숲이 있어. 빨간 숲은 전세의 숲이고 파란 숲은 매매의 숲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전세의 숲이야. 빨간색이 더 크니까. 이런 거는 매매의 숲이지. 전세의 숲에서는 전세가 더 빨리 오르니까 갭이 빠르게 줄어드는 거고. 매매의 숲에서는 매매가 더 빨리 오르니까 갭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보면은. 이 선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올라올 때가 상대 속도라 그러는데. 이건 설명하려면 긴데. 이렇게 올라올 때가 투자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갈 때가 갭이 부러지면서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2010년부터 보면은. 매매는 파란색은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2014년 초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세는 계속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때 나왔던 게 미친 전세야. 그러니까 매매가 입주물량이 적으면 매매가 오른다라는 게 안 맞아. 서울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죠. 매매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매매를 안 하면 임대가 필수가 되는 거죠. 필수. 맞죠? 집을 안 사면 남의 집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심리가 공급이 없어도 매매 심리가 없으면 매매 심리가 없고 미분양이 쌓이면 매매 그레는 줄고요. 매매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없으면 매매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는 게 아니라 매매 전세 둘 중에 하나가 올라요. 금리 영향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전세가 엄청. 그러니까 갭이 확 붙었단 말이에요. 갭이 확 붙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2, 3천 원씩 하고 그랬어요. 갭이. 서울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지.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훅 떨어져서 갭이 붙은 상태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이렇게 반등이 오면 오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는 갭이 엄청 멀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옛날처럼 집을 샀는데 1년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1억이 올랐는데 2억이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냥 소소하게 1년에 1억 정도 두세 개 깔아놓으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2, 3천 원 오르면 다행이다. 전세가 올라서 현금이 좀 생겼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쫓아가지고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많이 안 오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그러면 수익률 따지면 갭이 엄청 작은 걸 가야지 수익률이 커지겠지만 글쎄 결국에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고 돈이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돼요. 수익금액이 높은 데에다가 한두 개를 살 거냐 아니면 지방에 가서 수익률 좋은 데 가서 쫙 깔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근데 본인이 자금이 너무 적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직장도 괜찮고 집도 서울에 실거줘도 해야 되고 좋은 데 실거줘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 집 마련 좋은 데로 옮기는 게 1차다. 투자는 그 다음에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집안은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SRT 타고 집안 가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그래야죠. DTI 그래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DTI 그래프 저거는 제가 집에서 그냥 취미생활로 그리는 겁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리얼망고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다 공개해놨거든요. 나머지는 리얼망고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괜찮은 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회원 가입은 해야죠. 아이고 회원 가입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 그러니까 퍼블릭이냐 아니냐. 유료냐 무료냐. 무료죠. 무료. 무료.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알려줘야지. 재개발 재건축은 선행시장이 있어요. 선행시장은 신축 분양시장이에요. 신축 분양시장이 분양도 잘 되고 경쟁률도 높고 고가의 분양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의 수치가 개선이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신축 가격도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신축 가격이 많이 빠진 이유도 이제 설명하면 길데 어쨌든 신축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의 논리로. 어쨌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려고 그러면 선행시장이 신축시장 분양시장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가격도 높고 경쟁률 가격이 높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조금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선행시장이 안 좋으니까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원자재 시장.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 3, 4년 전에 300, 400 계산하던 게 지금 700, 800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탕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지으면 평당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원가가 올라갔다고 봐요. 그러면 지어서 뭔가 남을 게 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아무래도 2천만 원 넘어가야지 재개발 재건축이 지어서 남는 게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평당 2천만 원 안 넘어가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올 스탑 될 거다. 언제까지? 2천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50만 도시 어떤 데는 30만 도시 이런 데도 6억 5천 할 때가 있었잖아요. 6억 5천 7억 호가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됐지. 그런데 지금 그게 다시 이제 5억 배로 떨어지니까 5억 배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건축 원가가 이제 거의 2배로 떼어버리니까 이제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이제. 요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지 사실. 그래서 지방 재건축들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가 주변 신축 아파트가 6억 안 되는데 6억 5천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멈춘다고 봐야 된다. 물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분양을 했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잘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나 대도시는 여전히 10억에 분양되고 12억에 분양되고 차이 이번에 차이 영등포 차이 디그리 거기부터 시작해서 둔총주공이 13억에 분양을 했는데 싼 거였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고 피 붓는 거 보니까. 어디야. 장이 그쪽에 자이 분양하잖아요. 그것도 특공경경을 보니까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야. 왜 그러냐. 서울은 이제 평당 분양가가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가버렸잖아. 3천 8백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원가가 얼마라고? 2천이라고 2천 거의 2천 넉넉하게 봐서.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2천하고 분양가가 많이 벌어질수록 속도는 잘 나는 거고 그게 2천하고 원가가 붙거나 등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속도가 안 나거나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원 앞으로 대도시 위주로 잘 될 거다. 그래도 꾸역꾸역 될 거다. 대도시 위주로.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실거주나 투자하실 때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피가 많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재재 피가. 그래서 이제 그 차는 이제 오히려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그 일반 분양 직전인 것들 있잖아요. 또 일반 분양 직전인 것들. 그런 것들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철거된 거 이런 거는 지득세도 낫잖아.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 볼 필요는 있다. 이 신축이 잘 나가고 이제 분양 시장이 살아나면 재재가 프리미엄이 세게 붙거든. 근데 이제 많이 떨어져. 그 신축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은 뭔 이야기냐 또 예시를 들자면 아 너무 긴데?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유값이 비싸요. 그러면 우유가 젖이 나오는 암소 가격이 올라죠. 그렇죠? 암소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는 암송화제 가격까지 올라요. 그렇죠? 이 우유가 신축이고요. 암소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다음에 암송화제는 초기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표현이 되게 귀엽다. 근데 우유가격이 확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암송화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암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우유가 제일 좋고 우유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암소 가격이고 암소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암송화제 가격이야. 원재료,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유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미래에 대한 리스크 송화제가 죽을 수도 있고 젖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조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리스크를 자꾸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유가격이 확 떨어지면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건강한 송화진이. 그렇지, 그렇지. 얘가 보니까 젖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막 송화지가 비리비리해. 막 이런 거 보는 거야. 옛날에는 괜찮아. 송화지잖아. 젖은 나오겠지. 나오겠지. 크잖아. 그렇지? 다 그런 거야. 열심히 뛰놀면 돼. 이런 분위기. 그게 심리의 차이지.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선행시장이 있고 이제 재벌정원 쪽은 신축분양이라는 선행시장이 있고 후행시장이, 전방시장, 후방시장인 거야. 전방시장인 분양시장이 잘 돼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속도나무를 선제적으로 쳐지겠지만 대도시는 잘 될 거다. 꾸역꾸역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리얼망고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사이트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첫 화면인데. 달록달록합니다. 네, 첫 화면인데 이거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했어요. 원페이지. 원페이지에 그러면 제일 서울이 궁금하잖아. 서울 누르면 서울의 인구, 인구 증감률, 세대수 뭐 이렇게 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세 개를 제일 먼저 봐야 돼. 인구, 미분양, 그 다음에 입주물량. 이거 보는 법을 한번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건 다 공짜니까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돈 받으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투자하려고 만든 거를 그냥 오픈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던 게 IT 쪽이니까 저도 이거 보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세 개만 보면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또 활용하는 법이 다 있죠. 제가 볼 때는 80%는 이거 세 개로 다 해결이 돼요. 나머지 20%를 위해서 80%의 시간을 넣는 건데 시장을 볼 때 가장 기본은 이 세 개인 것 같아요. 체력, 분위기, 미래. 체력, 현재 분위기, 미래. 이렇게 세 개. 나머지는 이제 매우 장기적으로 보려면 구글러스로 지도부터 보면서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용량이 좀 있어갖고 투커버로 세팅해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이 뭐 하셨는데요? 뭘 하셨는데요? 지금요? 은행 전산실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컴퓨터 전공이에요. 네. 컴퓨터 전공. 전산학과라고 했죠. 옛날에 전산학. 그럼 프로그래밍도 짜시고 말이죠? 그렇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좀 짰죠. 또 곧보기와 또 다르게 또? 수학 되게 좋아합니다. 아. 수학. 미분적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중적분하고 막. 아. 그 정도 아니고. 뭐 리미터 시그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남한산성. 네. 둘이 싸우고 저기 하는 거죠. 그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고군분도 하는. 네. 고군분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이죠. 전노인데 청나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어 나올 때까지 왕이. 사실 그런 거잖아. 삼전도의 굴욕이잖아요. 삼전도가 지금 송파의 삼전동이거든요.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이병헌 씨는 이병헌. 극중의 이병헌 씨는 이런 이야기에 그 뭐야. 화친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김윤식. 김윤식이죠. 나를 빙다리의 핫바지로 봐.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안 된다. 싸우자. 자존심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병헌이 이런 명대사를 남겨요. 살아야 갚지 않겠소. 이런 걸 남기거든요. 지금 명분도 신리도 살아야 명분이 있고 신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코가 석자. 제코가 석자죠. 지금 이거 입원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야지 나머지 이제 그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정하게. 자. 지금보다 10% 더 떨어지고 금리 이자도 1% 더 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싶으면 정리하지 말고 더구가. 근데 그게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생각에 따라서 몇 개 정리했습니다.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헐값에 넘겼죠. 괜찮아요. 오래전에 사서.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확보해 놨거든요. 이게 더 좋은 이제 저도 그러고 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야지. 그렇죠. 겨울을 잘 지나야지. 또 겨울이 많이 추워야지. 여름에 병충해가 없어. 그런 것처럼. 너무. 너무 그러나. 병충해. 바닥에 이마를 찌어서라도. 그렇죠. 세 번 찌어서라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뭘까. 살면서 중요한 게 뭘까. 재테크도 중요하고 하는데. 재테크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행복을 왜 행복하려고 그러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된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자존심 내려놓고. 이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아요. 살아야 갚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350분은 살아남으려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나중에 다 갚아주지 않을까. 여기 제일 힘들게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보이는데. 누구나 하고 말 안 할게요. 아 네.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좀 들어왔네. 보니까. 네네네네. 힘듭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4월 4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반응 보고 또. 네네. 다다음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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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